자, 가즈아악! 거 까불지 말고 내려와 걱정두고! 넌 뭐냐? 해적입니다 못 봤는데 5일째 됐습니다 빠져 해길도 과실 보물을 싹 쓸려서 바다로 사라졌었던 것 보물 보물 어서 보여주시지요 방금 어디서 났어? 사람 좋아 보여? 얼핏 보면 도깨비 얼굴인데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이수석의 길을 풀어야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지 어디까지 했지? 가자! 보험을 찾으라! 네! 고급기! 도깨비 얼굴이 아니옹이야! 고급기야! 아! 두근거 왔어 으아악! 내 sair! 도깨비 얼굴이! 도깨비 얼굴이! 고급기야! 나에게! 나에게! 헉! 택배를 구자시켜! 건비... 나 해적왕 됐어